야 4둠자 뭐야 아 나 펜 다 뺏어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 옷 진짜 차인다 너 형이 걱정돼서 그래 진짜 11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투명하신 분들의 교재를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제술 그만해라 너 진짜 어? 인간복제 이거 그만해 카카오톡 라이언 네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까지 열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공부전에 한잔 마셔주는게 국룰이긴 한데 방송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가야금 이거 뭐야 야 미러전 뭐야 야 양치 좀 미리미리 하고와라 이거 애들 오케이 팔 한번 흔들어주고 요즘 이게 붙잡는 애 창의력 공부법 이거 야 이거 세계 1등이 우리나라야 진짜 야 왜 이렇게 맹아리가 없어 눈빛이 힘 좀 주고 공부한 모습도 보여줘야지 이걸 보고 있다면 앞머리 하나 올려주고 아 뭐 야 이병헌 이거 뭐야 어? 정지성장 경고 1회입니다 술 마신 것 같은데 야 내분과 내분점 너 중3이지? 너 중3이지? 부랴부랴 푸는거 봐라 너 어? 야 그거 내분 어렵다 삼각형 오케이 오늘 뭐 안먹나요? 어? 또 먹방 시작! 또 먹방 시작하네 음료수 어? 입꼬리 흔들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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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east 하지마 아 진짜 이게 뭐야 또 향ün 야 이국종교수야 잠깐만 패션 뭐야 유튜브 각 잡지마라 형이 그런다가 유투브 안 올려준다 40명 중에 한 명 공부해요 사실은 아 근데 아니에요 미동도 없어 이거 이게 기본캠이 너무 사기야 근데 진짜 에 저 빨리 먹어라 한바퀴 돌 때까지 먹어야돼 빨리 먹어라 야 사둠자 뭐야 야 이건 공포게임 아니냐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해버리는데 이거 아 나 펜 다 뺏어가 야 이거 박미경 리액션 뭐야 이거 국어책 리액션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한껏 했어 서준아 Are you jamin? Jamin is eating Jamin is airport 모나비 공부법 있었어? 야 기가 막힌다 이거 뭐지 유인물 공부 열심히 하잖아 애들 아 얘 왜 이러냐 야 느닷없이 화장을 해 뭐야 이사베식 운영 진짜 야 유튜브가 이미 포기하면 비빌 수가 없어 넘기는 편지를 썼어요 오케이 넘겨주세요 민우 형 그니까 빨리 말해 이거 빨리 얘기해 아 아 애는 뭐야 애는 아 하하하하 어 센스 있어 어 센스 있어 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어 나 둠장 인기 너무 어어 갑자기 애교로 한다 이거 뭐야 어 한껏 했다는 표정 하하 나도 캐리비안 해적 가고 싶은데 아 캐리비안베이 캐리비안 해적이라 캐리비안베이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 지금 상황이 에 에 아이 뭐 하냐고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해 흐어어 어 아 그만해라구 흐어 알았어 알았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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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거울 공부법 그만해 자 김민건 공익광호 찍네 왜 짭두음좌 야 이거 더콰이엇 뭐야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이 시국에 마오쳐도 멀어 야 이씨 크 크 크 마오쳐도 너도 웃기지 오케이 하품 오케이 하품 오케이 제미스 연 오케이 제미스 끙쩍 끙쩍 오케이 어 표정 어 표정 살벌해요 오케이 지원스 끄덕끄덕 가자 가자 오케이 지원스 밑줄 오케이 지원스 와리가리 어 방송 듣고 있는 어 어 어 지원스 힘을 몰아 야 유상철 아니야 유상철 야 잠깐만 아직 광복절 안 됐어 오케이 애국선열 야 이거 뭔데 야 빡빡 공부법 야 이거 뭐야 이거 박쥐 공부법 뭐야 제미스 아이컨택 제미스 컨센트레이션 제미스 디스커버 티셔츠 제미스 비디오 세팅 아 네 CF 또 시작됐네 야 이 옷 진짜 차인다 너 형이 걱정돼서 그래 진짜 야 준비를 몇 개 한 거야 야 이거 뭐야 옷이 몇 개야 야 이런다고 유튜브 화가 안 돼 트리케라톱스 야 이거 뭐해 야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하 야 얘 언제 뷰티에서 헬스로 옮겼냐 자기 순서 기다리지 에 유튜버 임 뭐야 타 유튜버 이거 언급 안 돼요 야 한 시간째 먹네 얘 진짜 야 야 아니 성장을 안 해 이게 진짜 개 국룰인 게 시험 기간에만 애들 이런다 이거 문방구에서 있는 펜 다 사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거 야 자기 희생 개그 안 해도 돼 반려동물 종합 관리 야 대박 와 이거 최초인데 방송에서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예예 와우 야 발가락 아니야? 왜 이렇게 자연스럽냐 뭐야 야 야 야야야 본인 오늘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한번 조금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? 끄덕끄덕 네 12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속 깊은 것도 보이고 술 먹방 할 때 진짜 조곤조곤 말해줄 때 설레서 미치겠어요 아 그리고 잠방 좀 자주 해주세요 자는 거 진짜 귀여워요 이거 알감자 맨들맨들 해가지고 알아요? 아 아 잠방 잠방 때도 아이돌식 운영 아 잠방도 마음에 든다 아 알감자 저번에 한 속옷 포즈 했을 때 진짜 귀여워서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한번 더 해드릴게요 아 와우 근데 어떡해 아 아 아 일단 나중에 보게되면 나중에 보게되면 아 아 아 저 저 저 저 여보세요? 아 아 아 감사합니다